여러분 제이의 주인공 제이의 주인공 게르허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올라왔었어요 네 버스킹을 하다가 만나게 된 사이였는데요 저는 근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인정해? 인정해? 빨리 대답해 제이 You brought me something right 쓸쓸하네요 분명히 이 영상을 또 볼텐데 아 그래서 가사가 얘 말대로 좀 오글거려요 좀 많이 오글거리던데 많이 오글거리고 아까 지하철 타고 오면서 가사 수정하면서 왔거든요 너무 오글거려서 형 이거 진짜 할거야? 그러면서 왔는데 할거에요 네 하세요 어쨌든 영어니까 한글로 하면 더 오그라들잖아요 그쵸? 이거 가서 해석해서 한글로 밑에 자막 분명 들어갈텐데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나는 새처럼 날아갈거야 그런 곡이고요 원래 되게 밴드 사운드가 크게 들어가서 이렇게 꽉꽉 채워지는 스타일의 노래라서 노래가 되게 단조로워요 일부러 그렇게 쓰려고 해서 좀 사운드를 꽉 채워놓고 쓰려고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어쿠스틱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서 어떻게 이렇게 좀 채워질지 그게 좀 걱정이긴 하네요 본인이 채우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좀 옆에서 패드 좀 깔아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네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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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y love, like a pearl, like a fly anywhere Burning like a star, I'm wading through my blind I lost to you, I lost to you Burning like a star, I'm wading through my blind I lost to you, I lost to you